사탄님 남편이 당뇨인 것 같아요 제가 당체크기가 있어서 해봤는데 당뇨공원 아직 있나요? 라고 질문이었어요 맞아요 병원에 갔으면 고지상이 포함돼서 가입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자가적으로 집에서 체크하면 병원에 가서 고지상이나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일단은 A사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이사해서 지금 당뇨 진단비가 500만원 당하 혈색소 6.5 이상이면 500만원 진단금이 나오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A사가 아직까지 12월다에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